안녕하세요. 대지조금통입니다. 대지 꿀꿀이 접무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부시기! 집부시기! 부서져라! 부서져라! 안 부서지는데? 꽁꽁꽁! 부서지는 건가? 멀쩡하네. 오! 부서졌다. 와! 집부시기 게임! 오! 무시무시해. 뭐해 이거?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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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안 부서져? 잘 부서졌으면 좋겠는데? 오, 뭐야? 이건 왜 잘 부서져? 와! 잘 부서지는 게 있고 잘 안 부서지는 게 있네? 아, 우체통! 친구야! 네 집 우체통 부셨어! 괜찮아. 내 집 아니야. 아, 그렇구나? 쨔! 받으라! 망치받으라! 일로와! 일로와! 사실 내 집이었어, 이 집! 망치받으라!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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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청소다! 청소다! 어, 청소다! 어, 이거 위티 아니야? 위티 일로와! 폭탄 터뜨리자!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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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행가자. 와, 이거 도로도 부서지나봐요. 부서지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기는데? 돌블럭이 생기는데? 어... 어, 뭐야? 왜 안 부서져? 이거는 뭘까? 브릿지 체인지? 얍! 이게 뭐지? 어마야! 어머야! 우와, 뭐야 이거? 와, 이거 엄청 좋잖아? 망치받 don't listen to me? 뭐야 이거? VR인가? 아, 제발 봐. 이거 진짜 VR인가 봐. 어? 어디 갔지? 우워우 지금 이거 돌블 wäre가 아닌데? 오우워우 아, 어떡하지마 어떡하지마. 아, 깨 zen. 아이고, 나도 모르는 관성이 법칙! 이거 혼자 서버를 들어가야겠다. 오우! 와 아 그렇지 이거지 아 나무도 부서지나 와 나무도 부서져 오 세상에 와 나무가 공중이 떠있네 안 쓰러지네 아 버튼 버튼 부셔버려 어 버튼 부서진다 버튼 부셔버려 아 됐다 됐다 아 꿀 그리고 이 해머는 골든 해머인데요 철도 부실 수 있대요 와 진짜 부서지네 오늘은 여기서 잘 거예요 그래 필요야 뽐 뽐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하룻밤만 부울게요 아 여기 들어가야지 뽐 아 화장실이다 깨끗깨끗 다 썼으니까 치워야지 뽐 여기 계세요 화장실 썼고 학교 갈 시간이야 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해야지 알겠어요 선생님 선생님 아 뭐야 먼지샵이그야 문이 절 가로막았어요 왜 부셔 그걸 부셔버릴 거야 다 부셔버릴 거야 아 아 아 뺨수르나 터져라 먼지샵이그야 오 제가 뭘 살냐면요 돈을 좀 넣고 가야지 와 돈 들어있네 진짜 허어 자 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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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험하게 냅둘 어떡합니까 주인 어디갔어요 제가 잠시 맡아둘게요 하이 캐릭터 데미지 좀 켜줄 수 있니 친구야 나는 맞았는데 와 맞으니까 네모나게 되어버렸어요 한번 켜줘봐 나 몸이 이상해 나 내 팔 뭐야 와 나 부서졌어 어 세상에 이럴수가 아 아 아 아 부서진다 아 피그살려 아 아 와 세상에 노 다 부서졌다 아 아 인사 친구야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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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받아줘 플리즈 온 켈 친구야 아이고 나 부서졌다 친구야 니가 나 때렸어 나 부서졌어 이거봐 어 나 부서졌다니까 아 개물이야 도망가 니가 나 때렸다고 아 나도 부숴보자 부서져라 망치 망치 실제로는 절대 친구를 향해서 망치 휘져라 안됩니다 아 나 부서졌어 또 또 또 또 아 아 아 부서진다 살려줘 다 부서진다 나도 부숴보고 싶다 와 너무하네 이거 어 한번 부숴보자 친구야 아 아 자동차에 박혔다 아 살려주세요 하하하 와 얘 켰다 와 와 이 친구야 부서진다 예 뭐하라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가만있으라 일로와 어 어 어 어 어 부서진다 어 내 팔 어 어 내 몸통 어 아주 그냥 하도 터 하도 터 오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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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같이 가 아 너 터 어 하도 터 어디 있는데 안되매 아이고 꼭 차 타고 가야겠니? 차를 타고 가야겠어? 어디갔어? 야 나갔어? 아 무슨 저건 또 뭐야 저건 왜저래 아 여기있네 오오 여기있네 부숴버리 어땠어요 하도 터 이게 틀은건가? 아 아 아 아 터졌다 아 너 터져버렸다 와 왠성에 빵치 알려줘 빵치 알려줘 알려줘 친구야 몰라 와는거야 돼지야 알려줘 알려줘 새쌍둥이 새쌍둥이야 새쌍둥이 알려줘 알려줘 겁나봐 이제 어 뭐야 얘네 와아아아앙 새쌍둥이 중 와아아아앙 아 어 차로도 차로도 부실 수 있잖아 아 없어졌다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번에 해본 게임은 부숴버리기 였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었겠네요 재밌었었습니다 안녕 뿅